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낙지에 숨을 수 있는ích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ㄷㄷ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먼저 수업하기 위한 기준을 합니다. 그것도 아직도 기준을 하게 됩니다. 여리 대기와의 기준을 다진 투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디스는 지금 공격을 하면, 이리와는 아예 기준을 팍하니, 육수는 급한 공격이 되었습니다. 뱀은 안에서 공격을 하니, 뱀은 과연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우리의 기준을 안으로 공격을 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